육과, 주거환경 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퇴근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혔어요. 자는 동안 모기한테 팔을 물려서 너무 가렵다. 문법 2. 자고하다 다고하다 자고하다 아내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 가, 케이트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케이트 씨가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가,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나, 남자친구가 내년에 꼭 결혼하자고 했어요. 어휘 빌딩숲 안전하다 산업단지 공기가 막다 공기가 탁하다 소음이 심하다 거리가 깨끗하다 운화시설이 많다 운화시설이 많다 경치가 좋다 자연환경이 좋다 논 과수원 한적하다 비닐하우스 산책로가 있다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다 밭 지역 범인 놀이터 비명소리 직접 농사를 짓다 하천이 흐르다 정문 풍경 풍경화 최고급 여쭤보다 자연경관 체육센터 평지 현장 일정 옛날 건축물 포함되다 건조하다 실크로드 실크로드